안녕하세요 나도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학습 나도코딩의 C언어 입문교재에서 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면 9장 셀프체크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구조체를 이용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구조체를 이용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저걸로 보니까 첫번째 다음과 같은 도서 정보가 담긴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각 도서는 번호, 아이디가 그리고 제목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면 대출 중인 상태인 거고 1이다라고 하면 대출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건가 봐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집니다 라고 하고 지금 3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즉, 스트럭트 북을 정의하는데 이 구조체 안에는 번호 아이디를 의미하는 인트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의미하는 캐릭터 포인터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를 의미하는 어벨러블이 있습니다. 이 값은 0이면 대출 중이고 1이면 대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다음 조건으로 볼게요. 자 2번,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 예시와 같이 도서 4권을 정의합니다 라고 해요. 각 도서의 번호, 아이디 값이죠? 아이디는 순서대로 1, 2, 3, 4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시에 총 4개의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각각 이렇게 배열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각각 하나가 구조체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변수 4개가 지금 구조체 배열로 들어가는 거고 각 도서의 번호는 이렇게 1, 2, 3, 4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전체 도서 정보를 출력합니다. 전체 도서가 지금 어떤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대출 가능한 상태인지 또는 대출 중인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를 출력하고 나서 4번, 사용자로부터 도서 번호를 입력받습니다.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 번호를 입력받는데 5번, 해당 도서가 즉 4번에서 입력한 도서 번호가 현재 대출 중이면 반납을 하고 대출 가능한 상태면 대출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거나 할 건데 그냥 반납, 대출 이런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책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대출 중이다라고 하면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또는 대출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면 대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6번, 사용자로부터 마이너스 1을 입력받을 때까지 3에서 5단계, 즉 여기에서 3에서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내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마이너스 1을 입력받을 때까지는 전체 도서 정보를 한번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입력받은 도서 번호에 대해서 반납 또는 대출 처리를 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내 프로그램을 종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볼게요. 도서 제목은 서식 지정자를 퍼센트 마이너스 16s로 지정해 크기 16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왼쪽 정렬로 출력한다고 합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전체 도서를 출력하는 부분을 함수로 구현하면 함수로 호출할 때 전달하는 구조체 배열을 함수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형태의 매개변수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구현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도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 구조체 배열을 함수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달 값을 함수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구조체 포인터 형태로 받아가지고 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힌트로 적혀있는 내용이고요.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도서 목록을 출력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4권의 책이 있는데 시 입문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 아이디 1, 2, 3, 4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고 이 책들이 처음에는 모두 대출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대출 또는 반납할 책 번호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2를 입력했다고 하면 2번은 지금 파이썬 기본편이죠. 그리고 대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썬 기본편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출하고 나서 또 이제 3, 4, 5번 단계를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실행 결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빌렸던 2번 책에 대해서는 대출 중이라고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전체 도서 목록이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대출 반납할 책 번호를 입력받는데 이번에는 5번을 입력받아 볼게요. 5번은 지금 여기 없지요. 1, 2, 3, 4까지만 있으니까 5를 입력했더니 아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값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예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 4 책에 대해서 대출 또는 반납 상태가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습니다. 5번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실행 결과를 볼게요. 자 다음 실행 결과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파이썬 기본편만 대출 중인 상태인 거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어 이번에 또 2번을 입력받네요. 자 2번은 지금 대출 중이었던 책인 거죠. 자 그러면은 대출 중일 때는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 파이썬 기본편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출력이 되고 있고 마지막 실행 결과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썬 기본편이 대출 중이었다가 대출 가능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사용자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1을 입력받습니다. 마이너스 1은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네 종료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우리 명령 창이 닫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네 바로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고요. 제가 이렇게 실행 결과에 대해서 몇 개 적어뒀습니다. 이거는 전체 도서 목록을 출력해주는 부분이고 각각 네 번호를 이제 입력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책 번호를 입력받으면은 반납 대출 가능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또 잘못된 번호를 입력하면은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뜨고요. 또 대출 중인 도서에 대해서 번호를 입력하면은 반납이 완료되었다라고 뜨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입력하게 되면은 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샵인크루드를 통해서 stdio.h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메인트 메인 보이드 그리고 리턴 0까지 일단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퀴즈에서 struct book을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었지요. 자 그거는 제가 똑같이 적어볼게요. struct book 해가지고 처음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도서 번호가 인트 아이디인데 이거는 번호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 제목이 있었지요. 제목은 캐릭터 포인터를 통해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인트 어베일러블이라는 정수명 변수로 선언하는데 0일 때는 대출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1일 때는 대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이 구조체를 가지고 우리가 4개의 도서를 먼저 정의해 볼게요. 자 4권의 도서는 C 입문편, 파이썬 기본편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메인 함수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truct, book, 그리고 books라는 배열로 만들게요. 총 4권의 책이 있는 거고 첫 번째 책은 1번 처음에는 1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1이고 제목은 C 입문편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 대출 가능한 상태로 둘게요. 어베일러블 변수는 1로 두겠습니다. 됐지요? 자 두 번째 책은 파이썬 기본편이고요. 이것도 1 대출 가능한 상태로 두고 세 번째 책은 자바 기본편이고 이것도 1 네 번째 책은 파이썬 중급편이고 이것도 1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도서 4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 대출 가능한 상태로 1로 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들을 우리가 반보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자 입력받는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고 나서 반보문을 통해서 전체 도서 목록 출력을 하고 또 후속작업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밑에다가 적혀있습니다. 인트 인풋 인풋 변수의 사용자 입력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반복 수행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무한 반보문을 쓸게요. 이렇게 while문을 써가지고 조건에는 1을 넣습니다. 1을 넣게 되면은 이제 무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보문 내에서 처음으로 할 작업은 그렇죠. 도서 목록 전체를 출력하는 거예요. 전체 도서 정보를 출력하는데 이거를 제가 함수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함수 선언 먼저 해볼게요. 여기 위쪽에다가 void 전체 도서 목록을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터 언더밭 북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만든 구조체 배열을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변수로 받아볼게요. struct 북 포인터 북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함수 선언 그럼 우리가 메인함수에서는 이 북스를 그대로 던지면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포인터가 우리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게요. 자 이거 선언하고 밑에서 또 정의해줄게요. void print 북스를 하고 struct 좀 더 얘기했습니다. 북 별 북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함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작업은 전체 도서 정보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북스 배열은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 포인터로 처리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할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전체 도서 목록을 이렇게 줄을 끄고 나서 각 책에 대해서 책 번호와 책 제목과 그리고 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보여주면 되는데 참고로 우리 지금 구조체에는 대출 중인지 또는 대출 가능한지 상태가 정수값으로 0과 1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0일 때는 대출 중이라는 문자열로 1일 때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열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 내에서 제가 따로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별 어베일러블 일때는 즉 대출 가능한 상태일 때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요. 만약에 대출 중이다 라고 하면은 캐릭터 언 어베일러블 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대출 중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전체 도서 목록입니다. 라는 문장을 찍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 제가 복사해가지고 써볼게요. 여기다가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했고 끝에 줄바꿈 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조체 배열로 가지고 있던 북스 안에 있는 이 책 정보를 모두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써가지고 for int i는 0부터 i가 지금 몇 개까지 있죠. 책이 4권이 있으니까 4까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i는 4보다 작을 때까지 i++을 해가지고 반복을 시키는데 프린트앱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찍어줄 겁니다. 이때 보니까 지금 1점 제목 그리고 띄우고 나서 대출 가능 여부 또 2점 제목 대출 가능 여부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처음에 %d를 가지고 책 번호 있죠? 아이디 그거를 출력해주는데 여기 뒤에다가 점을 찍어줄게요. 그래야 1점 2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센트 우리 퀴즈에서 주어진 게 마이너스 16s를 써가지고 16만큼의 크기 공간을 확보하고 왼쪽 정렬을 해가지고 책 제목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한 칸 띄운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우선 책 번호하고 책 제목까지만 적어줄게요. 책 제목은 이렇게 books를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books의 i번째 인덱스 점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books의 i번째 점 타이틀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도서 번호하고 도서 제목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해줄게 대출 가능한지 대출 중인지 여부를 출력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if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도서의 어벨러블 변수 요거 있죠. 이게 0이면은 대출 중이고 1이면은 대출 가능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books i번째 점 어벨러블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되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벨러블이 1 때 대출 가능한 상태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어벨러블이 뒤에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없다라고 해도 이 자체가 1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if 1은 c에서 1은 이제 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대출 가능한 상태라는 게 조건문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s를 출력하는데 앞뒤로 대괄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대괄호 속에 이 문자를 출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속에 %s를 넣고 줄바꿈하고 나서 이제 어벨러블 대출 가능하다는 이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어벨러블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어주고 만약에 어벨러블 하지 않다. 즉 지금 어 대출 중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s 줄바꿈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unavailable 대출 중이라는 문구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문장이 모두 한 줄에 이렇게 함께 출력이 되는거에요. 도서번호점 그리고 도서 제목 한 칸 띄우고 나서 대출 가능한지 대출 중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석으로 대출 여부를 출력한다고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줄 네 가로 줄을 하나 더 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도서 목록에 대해서 출력하는거는 함수로 처리가 된거에요. 자 그러면 함수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 함수 호출해 볼게요. 여기죠. 네 프린트 북스 프린트 북스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뭘 던져주면 되죠? 네 바로 위에서 정의한 북스라는 구조체 배열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도서 정보를 우리가 던져주는 북스 안에 하나씩 접근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될 겁니다. 뭐를? 네 책 번호를 입력 받는거지요. 그래서 대출 반납할 책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프린트를 찍어주겠습니다. 프린트 F 대출 또는 반납할 책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다고 하면은 종료는 마이너스 1로 안내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그게 뭐 대출중이면은 반납을 하고 또 대출 가능한 상태면은 대출해주고 잘못되었거나 마이너스 1에 입력하면은 그때그때 또 다른 처리를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스캔 F 언더바 S를 통해서 정수를 입력 받습니다. 받은 정수는 인풋에다가 저장해주면 되겠네요. 엔퍼센트 인풋 해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구요. 네. 먼저 마이너스 1에 대한 처리를 해볼까요. 이제 사용자가 더이상 프로그램을 쓰기 싫어가지고 나 종료할 거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 입력 받으면은 반보물을 탈출해주면 끝일 겁니다. 그래서 if 인풋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printf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고 줄바꿈 해주고 나서 브레이크를 해주면 이제 이 반보물을 탈출해가지고 더이상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1을 입력 받으면 반보물 탈출 및 프로그램 종료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도서번호 유효한 도서번호 즉 1번부터 4번까지를 입력 받았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반납 또는 대출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날은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잘못된 입력이라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 if input 1보다 작거나 또는 input 4보다 크면 즉 도서가 지금 4권이므로 1부터 4까지만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범위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진 않을게요. 종료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말고 컨티뉴를 쓰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것 또는 잘못된 입력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고 그럼 그 다음에는 잘 된 입력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올바로 대출 또는 반납하는 식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 값은 또 1, 2, 3, 4가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1을 빼줄게요. 자 인풋 빼기는 1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므로 입력값에서 1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인풋 받은 데이터의 인덱스 번지에 해당하는 북스 값을 확인해가지고 대출 가능한 상태면은 대출을 해주고 대출 중이면은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 볼게요. 자 그거는 또 if를 쓰겠습니다. if 현재 북스의 네 인풋 인덱스 번째의 뭘 보면 되죠? 네 어벨일러블을 보면 되는 거죠. 어벨일러블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은 즉 대출 중이라는 거예요. 대출 중인 도서면 반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즉 대출 가능한 도서이면 대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출 반납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반납하는 거는 이렇게 네 책 제목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여기 있는 어벨일러블 값을 네 1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린탭을 통해서 책 제목을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속에 %s를 넣고요.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줄바꿈 줄바꿈 하고 여기 뒤에다가 북스의 인풋 번째 점 타이틀을 통해서 책 제목을 네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납이 완료되었다라는 문구를 뜰 건데 실제로 이 값도 네 어벨일러블 값도 이제 1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거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북스 인풋 번째 인덱스의 어벨일러블 값이 원래는 0이었는데 이거를 1로 해가지고 이제는 대출 가능한 상태로 바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서는 그럼 대출 가능한 도서면은 네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값도 또 0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쓸게요. 비슷하니까 이거 복사하고 반납이 아니고 이번에는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고 어벨일러블 값은 1이 아니고 0으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 바로 실행을 해 가지고 결과 잘 나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처음에 지금 전체 도서 목록이 잘 나와집니다. 자 이때 네 대출 반납할 책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제가 2번을 넣어 볼게요. 2를 넣고 입력하면은 파이썬 기본편이 대출 가능인데 제 대출 중으로 바뀌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입력했더니 네 파이썬 기본편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2번 책이 대출 중인 걸 알 수 있지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5번을 입력해 볼게요. 5는 여기 없기 때문에 해보면은 네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어 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다시 입력하면은 파이썬 기본편이 지금 대출 중이었는데 대출 중이었기 때문에 반납 처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해보면은 네 파이썬 기본편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다시 대출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되고 있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이제 종료를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보면은 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이 잘 종료가 되고 네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구조체를 이용해서 무한 방법봉 속에서 전체 도서를 출력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가지고 대출 또는 반납 처리를 하고 또는 뭐 잘못된 값에 대한 처리나 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까지 네 우리가 코드로 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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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